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되는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인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글로컬 대학 본지정평가위원회 평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평가 결과로 10개 대학을 발표한 가운데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던 전남대는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남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탈락 원인을 분석해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만 전했습니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기회로 삼고자 했지만 안타깝다며 내년에 광주 지역 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 사업은 2026년까지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거점 중심대학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